청월함 ARMC 양희송 대표가 불륜으로 면직됐습니다. 양희송은 조국과 80년대 때 대학생으로 살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양희송은 자에게 기울어져 있으며 사회주의가 기독교와 함께 가는 것처럼 포장하는 썩어빠진 인간입니다. 그는 그동안 교회 개혁가를 자처해왔으며 한국교회 도덕성을 앞장세워 지적해온 인물입니다. 그런 자가 수년간 아내 모르게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어왔다고 했습니다. 세간의 혜자대는 내로남불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 싶습니다.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다같은 재인이면서도 자기를 으롭다고 믿고 개혁이라는 무소불위의 칼을 막 휘두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양희송이 속한 청월함 아카데미는 2005년에 세워졌으며 높은 뜻 숭의교회 부설로 출발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는 이전 영상에도 올렸다시피 막말하는 김동호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걸 보고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나옵니다. 청월함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막말자 변상욱 CBS 기자입니다. 변상욱은 청월함 격려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범법자 조국을 비판한 20대 청년에게 SNS로 정신나간 막말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숯골 마이크를 잡게 되진 않았을 수도 라고 했습니다. 이걸 말이라고 하는지 양심을 쓰레기통에 버린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범죄자 조국을 비판했는데 조국을 욕하지 않고 정당하게 비판한 한 청년과 가족을 비하하는 양아치 쓰레기입니다. 이런 자들이 연결된 곳이 청월함과 양희송입니다. 청월함은 그동안 해왔던 과거 이력이 화려합니다. 교회 개혁이라고 말하며 도덕성을 외쳤던 인간이 자신의 도덕성 검증은 전혀 하지 않고 불륜, 음란에 미쳐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약들은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교회 도덕성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자가 수년간 안에 모르게 다른 여성과 관계해왔다는 점에서 그동안 자신에게만은 심히 관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란한 양희송씨가 과거에 어떤 글을 적었는지 알아보니 동성애로 옹호하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작파 사상이 미쳐서 동성애, 페미니스트, 낙태, 이슬람, 그리고 북한 주체 사상까지 옹호, 물타이까지 합니다. 이런 이단자가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거짓말하며 청년들을 현혹시키는 모습을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글 내용을 몇 가지만 뽑아서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양희송 대표가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기독교 내부에서 먼저 이 상황을 인식하고 관련된 이슈를 다 꺼내놓고 숙고와 토론회장을 펼쳐야 한다. 어떤 입장을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해와 통찰이 생기고 그에 수반되는 기독교 내부 담론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교리, 성경해석, 윤리 혹은 목회적, 그리고 법적으로 파생되는 온갖 문제들을 새롭게 풀어가야 한다. 이 말은 동성애는 죄가 아닐 수도 있으며 성경해석을 잘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면서 동성애를 재논의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기독교를 왜곡하며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옹호적으로 여지를 두려는 계획입니다. 교회에서 사회 이슈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으며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통적 결혼관인데 성경을 제쳐두고 토론을 하자는 것은 이단쟁의 행동이며 인본주의 사고입니다. 기독교는 신본주의 사고이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으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게 기독교인의 소명이 있는 삶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양희송은 동성애, 음란축제의 옹호를 넘어서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무시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성경에는 교리적으로나 성경 해석으로나 윤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봐도 동성애는 음란이며 분명히 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학적으로도 동성애는 유전이 안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으며 동성애 유전자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양희송은 음란 마귀에 씌어 불륜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헛소리를 그동안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586 운동과 꼰대 양희송 당신이 양심이 있다면 모든 걸 내려놓고 찍소리하지 말고 평생 해결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사시길 바랍니다. 당신같은 586 운동과 양아치들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놓였습니다. 양심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누굴 가르치겠다 정의를 위해 외치겠다라는 이런 헛소리하지 마시고 조용히 지죽은듯이 사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